숙제 있잖아 숙제 식과 제목은 뭐? Do you want to pick apples? Do you want to pick apples? I want to pick apples 같은데? 제목은? 식과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무엇을 원하는지 뭐하고 싶냐 물어보고 뭐하고 싶다라고 원하는 거 묻고 답하기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나타내는 말을 배워본다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묻고 답하는 뭐를 하고 싶니? 또는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니? 이런 것들 그래서 둘이서 대화합니다 농장인 것 같아요 농장에서 여자애가 뭐라고 물어요? What do you want to do?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하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래요? I want to pick the pig I want to feed the pig 뭐라고요? I want to feed the pig 오케이 돼지에게 밥을 주고 싶대죠 그러면서 또 남자애가 물어봅니다 여자애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Do you want to feed the pig? Do you want to feed the pig too? 뭐라고요? Do you want to feed the pig too? 오케이 너도 돼지한테 밥 주고 싶냐 너도 마찬가지로 to는 또한 역시 이런 뜻이죠 너 또한 돼지에게 밥 주고 싶니?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래요? Yes, I do Yes, I do To는 뭐 대신 왔나요? Do you want to feed the pig too? 대신 왔죠 Yes, I want to feed the pigs 나도 돼지에게 밥 주고 싶어 라는 말 대신 왔죠 오케이 원트가 무슨 시니까? 하다시 하다시니까 B 동사가 아니니까 do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식과에서 사용될 다른 표현들이 쭉 미리 소개되어 있네요 오케이 깡통을 줍다가 있네요 깡통을 줍다 pick up cans 그 다음에 사과를 따다도 보이네요 사과를 따다 pick apples pick up 하면 집다, 주워 올리다, 줍다 이런 뜻인데요 pick은 따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벽에 낙서가 많은가 봐요 벽을 청소하다 clean the wall 그 다음에 꽃을 심다도 보이네요 꽃을 심다 flowers 그 다음에 이건 채소를 재배하다가 보이네요 채소를 재배하다 grow vegetables okay 그러면 나는 사과를 따고 싶다 라고 얘기하고 싶다 나는 사과를 따고 싶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뭘 하면 되겠다? I want to pick apples I want to pick apples 하면 되겠죠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공통점이 보이는데 공통점이 뭔가요? 하다시로 시작되는데요 여기에 하다시 앞에 뭘 붙이면 뭐를 붙이면 툴을 붙이면 무슨 씨로 바뀌죠? 그렇죠 이름 씨로 바뀌죠 어떤 씨가 아니고 뭐뭐 하는 것 벽 청소하다 clean the wall 벽 청소하는 것 to clean the wall 채소를 재배하다 채소 재배하는 것 to grow vegetable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바꾸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ing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 to를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 과에서는 to를 붙이는 방법을 주로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 뭐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그랬더니 나는 사과를 따고 싶어 I want to pick appl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번호 쭉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특별히 얘기해줄게 뭐가 있는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얘기할게요 오케이 let's read 본문이네요 오케이 클럽 동아리 활동합니까 여러분들? 아니요 안 합니까? 오케이 했었습니까? 오케이 학교마다 동아리가 이렇게 있고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데 이 동아리의 이름이 뭐다? Clean School Club 학교 청소하는 동아리예요 인기가 없을 것 같네요 됐습니까? 이쪽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Do you want to clean your school? Do you want to clean your school? Do you want to clean your school? Do you want to pick up cans and bottles? Do you want to pick up cans and bottles? Then join the clean school club Then join the clean school club You can make a nice school You can make a nice school 오케이 넌 원하니? Do you want 넌 원하니? Do you want 학교 청소하는 것 to clean your school 학교 청소하다가 clean your school인데 거기다 툴을 붙여서 하는 것 만들었죠 학교 청소하는 것을 원하니 to clean your school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do you want it? 너 그것을 원하냐 뭐뭐하다 앞에 툴을 붙이면 무슨 씨가 되기 때문에 이름 씨가 되기 때문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뀐다 what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겠죠 너는 무엇을 원하니 to clean your school 하는 것을 Do you want to pick up? pick up 뭐하다? 죽다 cancel는 알 거고 battery 뭐예요? 병 그렇죠 그래서 깡통과 병 죽는 것을 원하니 깡통과 병 죽고 싶어요? 아니요 싫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저희는 안 하겠네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진벌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냐고 두 개 묻고 있죠 Do you want to clean your school? 학교 청소하고 싶니? Do you want to pick up cans and bottles? 깡통과 병을 죽고 싶니? 됐 만약 그렇게 하고 싶다면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뭐해라? 가입해라 어디에다 가입하래요? The clean school club 여기에 가입하면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대요? You can make 만들 수 있대죠 무엇을? A nice school 멋진 학교로 만들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아리 소개가 나오겠죠 이번에는 동아리 이름이 뭐예요? Fun English cooking club 그렇죠 Fun English cooking club 그냥 쿠킹클럽도 아니고 그냥 English club도 아니고 English cooking club이니까 뭘 하는데 요리를 하는데 뭐를 사용해서 영어로 요리를 하는 거겠죠 그쵸? 재밌을 거 같아요? 아니요 왜요? 요리하는 거 재밌을 거 같은데 요리하는 거 재밌을 거 같은데 영어는 좀 개코도 재미없다 상어대서는 다행이 될 거 같아요 영어는 개코도 재미가 없다 아니요 못 알아듣겠다 알겠습니다 영어가 재미없다 알겠습니다 뭐 아니기는 나 티가 나는데 했으니까 영어로 요리를 하는 클럽입니다 오케이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클럽 제목이 뭐였고 Fun English cooking club 다 같이 Do you want to cook? Do you want to learn English? Do you want to learn English? Then join the Fun English cooking club Then join the Fun English cooking club You can have a fun time with Miss Williams You can have a fun time with Miss Williams 오케이 Miss Williams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요리 그래서 요리하면서 영어로 여러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겠죠 있습니까? 야! 너 왜 또 바라 알싸! 막 이러는 거 같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넌 원하니가 또 보입니다 너는 원합니까? Do you want? Cook은 요리하던데 앞에 툴 붙었으니까 요리하? 뭔가 어시됐죠 Do you want to cook? 그 다음에 Learn English이 뭐예요?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다 영어를 배우다 근데 To learn English는 뭐가 됩니까? 영어 배우?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합니까? Do you want? 영어 배우는 것을 To learn English 그렇다면 이 말이죠 Then의 뜻이 뭐라고요? 그렇다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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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싶고 뭐하고 싶다면 Want to cook 하고 Want to learn English 하고 싶다면 요리하고 영어도 배우고 싶다면 그렇다면 뭐해라? Join해라 어디에 The fun English cooking club 그렇습니까? Okay Have a good time 뭐해? Have a good time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좋은 시간 보낸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You can have a fun time 누구와 함께 With Miss Williams 그렇습니까? Delicious 뭐 이러네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클럽하고 무슨 클럽이 있었더라? 스쿨 아 Clean School Club 있었고 그 다음에 또 Fun English Cooking Club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있네요 그 다음에 얘기해줘야 될 게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쵸? 얘는 지금 뭐하고 있나요? 꽃을 심고 있는 것 같네요 아 채소를 기르고 있는 건가? 그쵸? 여러분들은 채소를 기르고 싶냐고 먹고 싶고 그 다음에 뭐 토마토 따고 싶냐고 먹고 있고 그러면 어디에 가입해라 이런 얘기 안 될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채소 재배하고 싶나요? Do you want to grow Better balls 여러분들은 토마토를 따고 싶나요? Do you want to grow Big tomatoes 그렇다면 Then 가입해보세요 Join 어디에 The Green School Farm Farm이 뭐예요? 농장이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만들 수 있습니다 You can make 무엇을 You are a farm You are a farm 그러니까 농장 그거가 뭐예요? 여기다가 이름 적어놨죠 여기 타밍이 기르는 거야 이런 거 What do you want to do? I want to grow better balls Do you want to clean your school? Yes, I do Do you want to cook? No, I don't I want to learn English 아이씨 거짓말치 못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클럽들도 있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광고합니다 우리 클럽에 가입하라고 막 붙여놔요 첫 번째 클럽은 오빠는 축구하고 싶니? 오케이 넌 축구하고 싶니? 라고 묻고 있겠죠 넌 축구하고 싶니? Do you want to play Soccer? 그렇죠 여러분들은 너는 태권도 배우고 싶니? Do you want to play 태권도? 그렇다면 Then 가입해라 Join the Fun Sports Club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슨 클럽이에요? 우리 스쿨클럽 너는 꽃을 씹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너 꽃을 씹고 싶니? Do you want to plant flowers? 너는 채소를 재배하고 싶니? Do you want to grow better balls? 그렇다면 Then 뭐해라 Join the Green School Club 그렇습니까? 네 너 노래하고 싶니? Do you want to sing? Do you want to sing? 너 피아노 연주하고 싶니? Do you want to play the piano? 그렇다면 Then 뭐해라 Join the Happy Music Club 그렇습니까? You can have a fun time Okay 만납니다 엄마가 물어봅니다 이거 하고 싶냐 저거 하고 싶냐 저거 하고 싶냐 이거 하고 싶냐 다 싫대요 그러면 뭐하고 싶냐 그랬죠 뭐하고 싶은거야 개밥 주고 싶어요 여기 있다 개들이 온갖 온갖 개들이 동네 개들이 다 모이러 Okay 그래서 너 집 청소하고 싶냐? Do you want to clean the house? 아니요 No I don't want to clean the house No I don't want to clean the house 뭐 세차 하고 싶냐 Do you want to wash the car? 아니요 안하고 싶어요 No I don't want to clean the car 뭐하고 싶은데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개에게 밥 주고 싶어요 I want to feed the dog 여기 있다 Okay Here you are 개밥 주는거죠 Okay 그 다음에 Act and play What do you want to do? I want to feed the cows Feed the cows Feed the cows Plant flowers Don't let the ball Pick up cans and barrels Clean the wall Do you roll Okay 계속 Do you want to? I want 뭐 이름 하다가 끝났으면 지금 음 음 음 그러면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깜짝 놀라 깜짝 놀라 뭐하고자 음 음 음 음 음 음 그래서 너 뭐하고 싶니 가 젊은데 너 뭐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가고볼까 답인카라 해버릴까 이렇게 어떻게 아이디어를 해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학교 수생입니다 학생들이 괴롭히고 싶다 학생들이 괴롭히고 싶다 어디 갈까? 응 오케이 콜 네 그 정도 하면 안되겠나? 너 뭐하고 싶니? 너 무엇이 되고 싶니? 너 뭐하고 싶니? 너 뭐하고 싶니? 너 뭐가 되고 싶니? 너 어떻게 지냈니? 너의 주말은 어땠었니? 그 다음에 I want to feed the pigs 에서 뭐할까? 뭐 이럴까? 돼지에게 밥주다를 원해요 돼지에게 밥주다를 원해요 밥주는 것을 원해요 난 돼지에게 밥주고 싶어요 I want to feed the pigs 이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너 또한 원하니 Do you want to feed the pigs too? 뭐 할까? 맨날 하던거 하자 그치 Do you want to? Are you want to? Do you want to? 왜 Do you want to? 원트가 하자씨니까 이 안에 숨어있던 구구가 나와있죠 이 속에 비가 들어있던거 아니죠 너 행복하니? I am Are you happy? 넌 원하니? Do you want to feed the pigs too 너도 돼지한테 밥 주고 싶냐가 뭐였더라? Do you want to be the bigs too? Do you want to be the bigs too? 그래 다른 글에 Yes, I do 이것은 많이 하던거 Yes, I am이야 Yes, I do 그렇죠 Yes, I am 하면 안되는 이유 Do you want? Do you want? 여기에 Do는 뭐 대신 왔습니까? Yes, I want to be the bigs 대신 왔습니까? Want가 무슨 시니까? Want가 무슨 하다시니까요 이게 안보여서 모르겠는데 Do you want라고 물었죠 그러면 Yes, I want Want 대신 쓸 수 있는건 Want는 하다시니까 비동사 아니니까 Yes, I do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이제 이렇게 하자 OK, 너 뭐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do? OK, 난 사과 따고 싶어 I want to pick apples I want to pick I want to pick 나도 송빈이가 많이 틀린다고 해야지 I want to pick ap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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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겠죠 나 사과 한 개 있다고 말하는거 아니죠 OK, 그 다음에 난 꽃 씹고 싶다 난 꽃을 심고 싶다 난 꽃을 심고 싶다 I want to plant flowers 난 꽃을 심고 싶다 난 꽃을 심고 싶다 난 꽃을 심고 싶다 I want to pick apples Do you want to grow apples?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해버려야지 OK? OK? 싫어? 싫은거 같네 싫습니다 그 다음에 성빈이가 많이 틀린다고 해야지 그 다음에 성빈이가 많이 틀린다고 해야지 좋겠습니까? 그래서 너 최소 재배하고 싶니? Do you want to grow apples? Do you want to grow apples? Yes, I am Yes, I do Yes, I do 한번 더 하자 좀 있다가 OK OK Yes, I want Yes, I do 해야 되겠다 Want는 하자시니까 OK 그 다음에 깡통 죽고 싶니? Do you want to pick up cans? 한 명에 줘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 그 다음에 또 승빈이가 많이 틀린다고 아참 아까 고쳐놔야죠 승빈이를 성빈이 만들어놨는데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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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브를 보고 있습니다 빨리 눌러봐라 어디가 있나 슬쩍 또 있나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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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 이제 몇 퍼센트 돼 있어야 되겠다 이런거 다 써놔야되겠다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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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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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아직 한 번밖에 안 쳤고 그래도 100점도 없네요 아직 암기만 하지 말라 했어 암기 하고 나서 좀 시간이 한 뭐 밥 먹고 나서 10분이나 20분 있다가 그 다음 미콜 하고요 미콜 하고 나서 또 있다가 스펠 하고요 그 다음에 매칭 할 수 있으면 매칭 하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 퀴즈 하라고 하겠습니다 플래시? 위에서 떨어지고 컴퓨터로 하면 할 수 있는 거 해볼래? 어디야 할지 몰라 그러면 돼 플래시가 어딨더라 타이핑할 줄 알아야 돼 플래시 플래시가 어딨네 플래시 포스 밑에 있어? 어 놀라네 뭐지? 마추 ur воз writings 31 have a fun time in the rain can sofa 17 what is this 30 20 70 play play sports chicken chicken crash spelling computer computer phone phone whatever fun open what you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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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want 그러니까 여기 I am not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No I don't냐 No I am not이냐 했을 때 No I don't want to pick up cans No I don't want Do you want? No I don't want 그러니까 No I am not want가 아니죠 No I don't 해요 Do you want? No I don't want I want to clean the wall 난 벽 청소하고 싶다 I want to clean the wall 이제 얘를 이렇게 하자 그쵸? 그 다음에 학교 청소 동아리 Clean school club Clean school club 이거 하면 안되겠네 너 학교 청소하고 싶니? Do you want to clean your school? No I don't want to clean your school You want to clean your school? Okay 쉽죠? 점지 얘도 이제 이렇게 할게 Do you want to clean your school? 아니다 아직은 이렇게 하자 알겠습니까? 너는 학교 청소하고 싶니? 너는 학교 청소하고 싶니? Do you want to clean your school? You want to clean your school? 너는 깡통과 병을 죽고 싶니? Do you want to clean your school? Do you want to clean your school? 캔즈 앤 바텔즈 됐죠? 빅더 캔즈 앤 바텔즈 그렇다면 then 가입하세요 join 어디에 덜컬레인스쿨 블럭 잠깐 지민이 많이 틀린거야 아직 지민이가 많이 틀린거야 들렸지 이거 많이 안들렸죠 두 번 밖에 안들렸죠 그러니까 뭐뭐 보도합니다 이건 그렇다면 이거야 then join 덜컬레인스쿨 블럭 쥐가 빠졌네 쥐가 빠졌네 당연히 못했다 그렇다면 학교 청소동아리에 가입하세요 then join the fun English cooking 클럽 아니죠 then join the clean 클럽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녕 여러분 멋진 학교로 만들 수 있다 you can make on my school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든다 만든다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you can make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학교 어지르는 클럽 있으면 가입해야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번 번 잉글리시 쿠킹클럽 오케이 여러분들은 요리하고 싶습니까 do you want to cook 하면 되겠죠 저긴 쿠킹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영어를 배우고 싶나요 do you want to learn English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then 뭐해라 join해라 어디에 the fun English 쿠킹클럽 쉽죠 그쵸 너무 뻔해하구만 자 여러분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have a fun time 누구와 함께 with miss williams 이렇게 할게 단어에서 잡혀있으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다 have a fun time 여러분들은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you can have a fun time 누구와 함께 with miss williams 뭐라구요 you can have a fun time with miss williams 그 다음에 초록 학교 농장이네요 green school farm 나머지는 선생님이 완성할 거고요 일단 단어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까 어떤 식으로 할까 이거 할까 ok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ok stop what about how about what about what about no what about what about what about 고 두잉 이거 같네요 고 쇼핑 피클릭 피클릭 이제 쓸 줄 알아요? 에이 쓸 줄 알아요? E-I-Z-S 소파 소파에 애쓰고 싶으면 되죠 클럽 군봉으로 때리라는 게 있어 31 숙소 있어야 됩니다 스킨 라빈스 31 엥글리쉬 엥글리쉬 위켄트 에스 E-E-S-K 엥글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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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글리ches 엥 Hack Mini 엥글리 select M2번 써야 방법 준비하시고 esten 에 14 하면 십몇이야. T 하면 귀에 동그라미고요. Sofa Listen to Want Those 25,000 25,000 25,000 What is the car, my sister? Tomato Tomato Math Deli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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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0 여기 많이 써놨으니까 힌트가 될 거고요. 40에는 U가 없습니다. 4에는 F-O-U-R 14도 F-O-U-R-T-E-E-N 하지만 40에는 U가 없어져요. 40 50 50 50 50 50 50 Play the piano, 악기는 특별해요. Play the piano 너무 Paints 항상 복수용으로 씁니다. Okay, 그런 것들이었고요 이제 완성도를 시키세요 단어 정보는 10과만 볼까? 10과라 방금 했으니까 정수과를 하자 왜 이렇게 좋아해? 선생님 좀 당황스럽게 좋아했어 오케이, 그래서 지비부터 가볼까? Hello, can I speak to Mike, please? Thank you Speaking Hi, this is Amy I am Let's watch a movie tomorrow Let's watch a movie tomorrow Sounds good What time? Sounds good What time? Okay, sound good, 아니다, 그치? Sound good How about at 11? 11, 그 줄 알죠? E-L-E-V-E-N How about at 11? Okay 되게 좋아하네 Let's play a board game tomorrow Let's play a board game tomorrow Let's go to the park Let's do our homework Let's play a board game tomorrow Let's go to th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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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s good Sounds good. What time? 불 말고 2시. At 2. How about at 2? How about at 2? Okay. See you at 2. Let's watch a movie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this afternoon.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오늘 저녁에 this evening. 오늘 밤에 tonight. Let's watch a movie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뭐라고요? 오늘 오후에 this afternoon. Let's watch a movie this afternoon. I... I... I can't. Sorry, I can't. I... I have piano lessons. Okay. I play your piano lessons. I play your piano lessons. I have a piano lesson. 네가 play라고 썼길래. I have, I have. Played a piano. Played a lesson. Lesson을 play해? 연주해? 수업을 막 연주합니까? Have a lesson. Have a lesson. I have a piano lesson. Sorry, I can't. I have a piano lesson. Okay. 여기까지. 종목이 됐습니다. I have a piano lesson. This afternoon. So размませcemos. 신경을 기оме하는 fosse 여기다. Ly에게 SCISSIP 효과의 상태를 썼다. 나라옥도 하게 되었고 좀비는 도움이 되어있습니다 이만큼은 이리로 봐 치아도 돼 아, 이리 봐봐, 이리 봐봐 나면 이래, 쇼핑 가야 돼? 이리 봐봐, 이리 봐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